이거는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 자들은 지금 윤석열 댓글 부대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은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항상 거짓 선동, 여럭 선동, 괴담 선동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괴담 선동, 세뇌, 선동짓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작극 쇼를 벌이고 있다고요. 정치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혐오를 넘어서서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둬야 됩니까? 민주당 절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최근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또 대거 당장이 대거 또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여기 활동할 댓글 부대를 또 신입 멤버들을 또 초대를 하면서 거기에 민경욱이 들어왔더군요. 민경욱이 과연 이 자나 본인이 아닌지는 기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제가 계속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경욱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민경욱의 저 사진, 사진하고 혹시 동일한 것인지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경욱이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출마 관련된 영상을, 사진 자료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알바 멤버를, 댓글 안바가 아니죠. 댓글 부대 멤버를 공개합니다. 댓글 공작단의 이론부터 먼저 공개하고 주요 정치인과 대통령실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의사, 어떤 모든 직업군에 있던 들어가 있는 자들을 대거, 관변단체 대표 이런 자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방송을, 재방송을 보시든 해서 주변의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혹시 이 방에 있거나, 있거나 혹시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문자를 받았다. 만났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무조건 제보 아래 이메일로 제보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은 최초로 대선 전에 만들어진 방입니다. 최초 초창기에 건진법사가 김건희와 함께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 대하 빌딩에서. 그 내용이 민주당 측의 김의경 의견으로부터 얘기가 나오자 건진법사와 댓글 부대 관련된 선거 캠프가 폐체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 단독방이 만들어지고 실제 이 자들이 윤석열을 만나서 당시 만나서 임명장을 받았던 사진까지도 찍혔습니다. 그 내용이 구열린공감TV에도 나왔고 그 단장은 그중에 이분이 단장이라는 사람은 실제 부산 기장군의 지역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단장으로 활동했던 동다은이라는 자 강원도에 있는 동다은이라는 자가 경기도의 매우 중요한 곳에 봉천을 받은 지역구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단체장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자리를 들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완전히 미쳐가는 거죠. 김진성 같은 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분명히 김진성 이 자하고 한 패라고 보고 제2의 김진성, 제3의 김진성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들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황진이라는 자가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송영길 당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 쓰면서 서울대 의대생들 입소문 부산대는 대일밴드도 없어서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비하, 혐오적인 글을 썼고 관련된 가짜뉴스 유튜브를 유튜브 채널 링크를 띄우면서 거기에 문장을 같이 넣어서 부과해서 상당히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글들을 넣어서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진이 이 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많은 자료들을 다양한 방에서 퍼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 때문에 하고 있고 이 자는 바로 이 자입니다. 젊은 여성이죠. 그렇게 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선 넘어가도록,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수라는 자는 수많은 가짜 이미지들을 자신이, 자신들끼리 댓글 공작단의 이론들끼리 퍼나르다가 그걸 폰으로 저장을 했든지 컴퓨터로 저장해서 일정 기간에 이걸 퍼날랐습니다. 지금 뭐 며느리인지 자신의 딸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뭐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있는 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딘민경이라는 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창용 가짜뉴스를 퍼날랐던 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만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이 자가 대선 전부터 악의적으로 했던 이미지, 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선 전부터 했으니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명식이라는 자는 해명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해명대 전후회 같은 것 같은데 뭐 해명대 전후회인지 군복만 사서 입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고요. 주명식이라는 자가 또 이재명 당대표의 악의적인 가짜 이미지를 합성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었는지 이 멤버들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행히 상처는 1cm 내외로 그리 깊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찰 경찰이 이재명 습거 공범이 없다 범행 동기 공개 불가 이렇게 하면서 연막 작전으로 이렇게 썼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경찰 대학 없애라 니들 민주당과 한 페이지라고 하면서 경찰을 까는 듯한 이미지를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황병체라는 자 나검 황덕보 이런 이자도 진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퍼날라요. 퍼날르고 악의적으로 퍼날르는데 이것도 아까 천장용 가짜 허위 이미지 이렇게 올렸고 이거 자체만 허위 사실이에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 방에서 이거 법적 조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왼손에 칼이 없습니다. 오른손에도 칼이 있었습니다. 또 가짜 글 내용을 길게 글 내용을 퍼날르는 걸 확인했고 행복이라는 자는 SNS 네트워크 어게인의 조직원입니다. 대선 전부터 활동했던 아주 깊게 활동했던 조직원이고 이 자는 실제 대통령실 앞에 초청받아서 방문한 사진까지 자기가 직접 올렸습니다. 올렸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나르는 장면이 확인을 했고 이 자는 또 보시면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 단톡방을 초대하기 위해서 홍보 글까지 올렸어요. 자 보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모두 석권에서 완벽한 정치교체를 이루어섣을 수 있도록 180석 총선 승리 가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 SNS 어게인 총괄본부장 디지털 정당 부위원장 이기는 캠프 SNS 총괄본부장 자 방장 2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2분이죠. 채미준 서포터즈 위원장 이렇게 있고 부방장 레어라고 있고 부방장 시인자 부방장 행복 이상 부방장 행복이죠. 부방장 서진 부방장 양학동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 멤버들 이 멤버들이 대선 전부터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네. 본인들이 홍보하려고 올려놨죠. 명단을 네. 아까 전에 그 아까 봤던 그 AI로 만든 AI로 그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플을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네. 김화숙이라는 자 롯데월드타워 이걸 붙여놓은 이것도 이 사람들도 가짜 영상 이 유튜브 링크를 마구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방사 교육훈련 전시협TV라고 하는 전시협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봐요. 이게 홍수한 태권도 선수 태권도라다 권도 선수 홍수한하고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엄청나게 가짜 뉴스와 이미지들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사진과 이재명당 대표의 사진을 같이 번갈아서 협성해서 올린 것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네. 그걸 확인했고 뒤에 이 사람들 자주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고 강희숙이라는 할머님 네. 이분 또 네. 오른손으로 참 바른 정치라고 하면서 본인이 글을 써요. 이 사람은 본인이 글을 쓰는데 이 문장을 써서 이 문장을 다른 사람이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퍼나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만드는 원작자입니다. 원작자인데 자 오른손으로 찔렸는데 칼 사는 왼손에 있었고 그 칼에 피 한 방울 없었다. 만약 오른손에 칼을 들고 찔렀다면 1cm만 찢어질 게 아니고 이재명은 죽었다. 동영상을 보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보다 악의적인 거 더 많이 퍼달랐어요. 자 그리고 어 김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유튜브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TV 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악의적인 이미지 합성된 이미지를 궁예의 이미지를 이재명이 그대는 양의 탈을 쓴 늑대 빨갱이 인들 자유대한민국 시민들은 모르는 시민이 없다. 걔 지랄은 여기서 아웃하라 빨갱이야. 이렇게 썼습니다. 욕을 적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이대표 목부 1cm 열상 경상추정 이라고 올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주 유세차 해라 빨갱이 나도 피도 안 나는데 A 빨갱이 그랬듯이 자유자국 이제는 그만해라 공갈이라는 거 사격금 수사관 들어 웃었다 한다. 경찰도 웃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악의적인 글 아마 댓글 알바들도 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댓글 알바 할지도 몰라요. 지금 아메리칸 고조선 아포유 채널 아포유 같은 이런 채널도 또 얘네들이 퍼나릅니다. 퍼나르고 있고요. 자 최관순이라는 자 막시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던 본인의 얼굴은 가려져 있고 대다수 이걸 공작단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얼굴들이 많습니다. 가릴수록 활동량이 높습니다. 아기적인 활동량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단톡방은 연락처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아는 지인을 통해서 초대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단톡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하면 이자들의 신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 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관순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요. 김정순 제주도 사시나 봐요. 비정상적인 결혼전 사생활 김건희 특검 하자면 김혜경 김정숙 결혼전 사생활 탈탈 털어 공평 쌍 특검 하자 재인기관중 권력현비리 김정숙 김혜경 특검 1호 대상이다 라는 이미지를 퍼날라고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심한 사진도 많이 퍼날랐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또 진짜 악랄합니다. 김정순 이라는 분 그리고 하늘정원 이라는 이 사람 아예 얼굴 가려져 있어요. 이 사람 또 진짜 많이 퍼날라요. 정말 많이 퍼날라는 다섯 명 중에 한 명 중에 꼽히는 사람 하늘정원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디가 익숙하는 분명히 계시죠? 안 그래요? 분명히 아이디가 익숙한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화라 보현행이라고 해서 동만법 명일심 약간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불교 신자거나 불교하고 관계 있는 사람 같은데 이화라라는 사람 또 악의적인 이미지를 퍼나르면서 두 영상 꼭 필독 전파하셔야 국민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면서 이렇게 가짜 가짜 아포유 영상을 퍼나르고 이화라 이화라라 어르신인 것 같은데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도 싫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라고 해서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을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칼 아닌 볼펜이다 라는 식으로 돼있는 영상을 퍼나르는 걸 확인했고 자신의 손녀와 자녀들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도 이렇게 올렸고요 오마이갓 이 사람 얘가 진짜 악나라입니다 첫째 두 번 1, 2위를 달리는 자입니다 오마이갓 얘는 그냥 당대표 죽으라라는 식의 글 비슷하게 쓰는 자입니다 워낙 많아요 올리는 것들이 1부 결국은 쇼가 우파도운 거네 보막부로 이재명에게 분노한 부산대생들 호남미신도 흔들린다 젓가락 피십쇼 하니 표 떨어지네 제명이 작벽쇼가 되었다 라고 해서 악의적인 이미지 퍼 날랐고 또 아까 전에 부산 가고 헬기 두 번 탄 산처라고 하면서 또 거짓 이미지 청장용 같은 데서 청장용 그것도 허위사일 이미지 또 퍼나르고 있었고 직접 써요 이 사람은 악의적인 걸 써요 악의적일 쓰고 신세실리아라는 사람 또 김신혜 김신혜 맞죠? 김신혜라는 이 여성 또 태극기 옆에 딱 달려놓고 도서출판 신혜 피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또 가짜 뉴스 영상들을 마구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요 겉으로 봤을 땐 사지 멀쩡한데 그럼 뭐 하는데 속에 악마가 들어있으니까요 김신성 같은 자가 있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리고 민족증응의 증능교류 운영위원장 양재기라는 사람도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사람은 국수구단체 진성빨갱이단체의 단체 대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의 시나리오가 적혀있어 아까 전에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어 이재명에 대한 지금 이 양재기라는 이 단체는 이 수구단체 대표 양재기라는 사람 이 할배인데 아예 뭐 군복까지 입고 다니면서 군복세력 척걸하자 대한민국 고협제 전후에 내요 자 우리 안혜옥 회장님이 또 참 고협제 전후에 계신데 이 양재기 이 사람 진짜 보고 분노를 금할지 않으실까 싶은데 자 자기가 모아 놓은 아기전 이미지 마구 퍼달라고 있고요 이런 걸까지 퍼달랐습니다 범인은 이재명 자원봉사단 잼잼자봉단의 67살 충청인이고 잼잼 봉사단이랍니다 칼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 휴지로 나무젓가락을 찔렀다 완전 쇼다 부산별 병원에서 1cm를 진단했다 서울대병원은 칼이 찔린 자상자로 가짜 수술해서 특실에 모셔두고 재판 방해하나 앞으로 서울대 의료수진이 개발사게 만들려나 더불어 범죄 소굴당은 용의자의 당적 파악을 진지하게 사건 사고 난 후 바로 했을 것이다 만약에 국지임당 당원이라면 증각 온갖 호도와 손동질을 일삼으며 용의자 신상을 유포시킬 것이고 요런 몰이 말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미지도 마구 퍼나르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섬김, 중연희 공동대표라고 하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아무래도 기독교와 관련된 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도 마구 퍼나르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장용 그걸 퍼나르는 게 딱 걸렸는지 이 사람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 돌리는 거 조심하세요 라고 합니다 지들끼리도 가짜뉴스 퍼나르면 조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들끼리도 인지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AI로 자신의 얼굴을 규명하게 가린 맹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또 악의적인 글을 썼습니다 뻔한 자작 사기극에 위로를 보내야 하는 이 위선과 거짓의 정치쇼를 참아주기 힘들다 재판 연기, 뉴스 메이커 되고 한동훈 바람 잠재우고 분당하려는 정적 아닥시키기 정적 아닥시키기 1cm 긁고 할 만한 남는 장사 아니겠어? 솔까말 계획범죄 죽이려 오는 놈이 몰래 위장해서 들어오지 나 여기 왔소 하는 요란한 분장하고 간다? 이건 범죄 심리학에도 없는 이야기 전신병자도 아니고 부동산업자의 정당원 자작 자애쇼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글을 써서 이걸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글들을 마구 써내는 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나경이라는 자는 나경이라는 자를 통해서 실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도 진짜 많이 퍼나르는 자인데 이 사람이 광주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광주에 한동훈이가 왔을 때 만났던 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 댓글 알바들은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에 자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확인이 되고요 윤사모 이렇게 들고 있고 한동훈 훈사모라고 써있네요 훈사모 한동훈을 직접 광주에서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직접 국민의힘이 당원이나 지지자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도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대 이 사람도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 글을 올렸고요 이죄명이라고 썼고요 김진성도 이죄명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신세실리아 이 사람은 의사하고 관련된 자인 것 같습니다 노화, 의사의 특정 의사에 대한 유튜브 채널 글들을 아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갈전수도 가끔 올리고요 그리고 조시철 최고위원, 교육연수위원장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 회복과 대안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목상지 모르겠는데 지금 권국대통령 이승만 권국대통령이 수국의 집회 진짜 빨갱이 집회에 참가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서 7-27, 28 목사이신 것처럼 행태하는 글을 썼습니다 빤스 쪽 한 것 같고요 지성우라는 자도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퍼나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팔사님들은 재판을 좀 빨리 하세요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싸돌아다니고 나 사고 나잖아요 하면서 이런 글을 써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퍼나릅니다 유서연이라는 할머니 이자는 아주 악질적으로 글을 남겨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은지 거의 이재명 남대표를 죽일듯이 달려드는 글을 씁니다 이재명 좌빨 더블 미친당 제발 이제 쇼 그만해라 국민들 이제 안 속는다 재판 늦추고 짜고 치는 특검을 선거와 맞물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 국민들도 바보 아니기에 다 안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닌가? 짓, 죄명, 뇌구조를 해부해 볼 필요? 물음표 딱 썼습니다 댓글 스타일이 이런 댓글 많아 뭐 하다보면 길게 안 쓰고 물음표 딱 써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장갑수라는 자 여의도 무슨 연구원이라고 여의도 뭐라고 적혀있는 이자 장갑수 아시는 분 계속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갑수라는 자는 이 단톡방의 방장입니다 이자가 방장이 한두 개인데가 아니에요 활동하고 있는 방이 물론 팀의 단장이 따로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팀의 일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신의 젊을 적 군대 시절에 있었던 사진을 올렸던 이 박래춘이라는 나이가 좀 연세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자주 퍼내랐었습니다 박래춘 이재명 악마 이런 이미지를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정영웅 이 자도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퍼올려서 많이 빨리 퍼날라라고 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송형월이라는 자도 이기적인 인물들을 퍼내랐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10분을 올리고요 최원현, 최 박사 상담 카페를 운영하는 최원현이라는 자는 자신이 직접 이런 글과 이미지를 만듭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재명 재판 지연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권충록이라는 자 공산화 반대, 정부 측결 자유통일이라는 공산화 반대 이 사도 한동훈 빠른 거 올리고 악의적인 이미지 올리고 있는 자입니다 칠라가 좋다 이 자는 윤석열 탄핵 구태타 계획 폭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게 구태타다 그게 국정원의 직원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식의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악의적으로 많이 올립니다 당국 신나 하는 자도 악의적인 이미지 뉴스 내용들을 마구 퍼나르는 자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미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왕가슴자 범인은 57년생 중남아산 강훈식 의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원 그 밑에 이미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 보이시죠 우리 친척 중에 저짓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 나오려나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박형주 박형주라는 분도 악의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 김동일 김동일이라는 사람은 글을 써요 찌체명하는 짓거리하고는 쇼도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써요 이 사람도 악의적으로 글 썼고 이 지금 호환이라는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호환 이 사람도 길게 글을 씁니다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글을 주로 씁니다 진짜 위급했으면 권역외상센터 최고라는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입원해야 정상 아니냐 이게 약간 보통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마치 맞을 것처럼 써요 마치 맞는 것처럼 속하게끔 써요 근데 그게 다 가짜 능력이에요 지금 지령 떨어져서 그렇게 쓰게끔 맞는 거예요 속게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천지 쪽이나 그쪽은 좀 다르지만요 물론 젊은 층층에 10대, 20대를 동원해서 댓글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 신남성년대 쪽이죠 펜코나 신남성년대 쪽으로 이용해서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자들이 그런 글들을 만들어내고 지령이 떨어지면 그게 전파돼가지고 댓글 부대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루는 이재명 당대표 오래전부터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수부 유튜버입니다 진짜 간첨 유튜버입니다 간첨 유튜버고요 여도 지금 이런 악의적인 영상을 직접 본인이 올립니다 김사랑 누군지 아시죠? 김사랑 이재명 당대표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이봉규TV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나와서 얘기했던 띵띵한 여자 여자 맞잖아요 본인이 계속 올려요 자기 거 영상 지금 김영복이라는 할머니 지금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 사람 또 이재명 악마라는 이미지를 날랐습니다 김영복 또 올렸어요 당산이라는 자의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가장 예가 됩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있고 자기들끼리 남이 쓴 것을 복사해서 퍼나르는 이 사람은 방산이라는 자가 직접 이 방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진하고 얼굴을 보여드릴 텐데 그 자가 쓴 글을 이 사람이 대신 이렇게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최고 악길 중에 한 사람 말리풍치 정연태 이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썼고 예전에 뭐 인터넷 조그만 인터넷 신문기사의 전지 기자였던 곳으로 기자였던 데 이 사람은 아주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퍼나르고 또 이것을 또 수구 유튜버 채널들을 홍보하면서 길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교묘하게 약올리듯 법적인 법망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가짜다 자작극이다 라는 글들을 써내러 가는 사람입니다 뒤에 배경으로 있는 어떤 학생들이 좀 가엾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악질적인 놈이에요 진짜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자한테 당시 열린공간TV에 강진국 기자님이 연락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크루스체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개혁이라고 적혀있는 건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트루스 포럼이나 이승만 등 관련된 것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이 사람은 밑에 부정선거 안 돼요 라고 되어 있고 자신의 손녀딸과 자녀들 딸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이자는 크루스 포럼에 홍보물을 올리는 자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을 홍보에서 올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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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이번에 출마하기로 하는 김해수 수석 대변인의 대변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이걸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지훈이라는 자 이 자도 악의적인 이미지 네 지금 뭐 법카로 초밥과 소국이 사 먹었는데 119 헬기와 구급차도 공짜로 탔나 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이미지를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고 대구 라이언스 구장인 것으로 보아 대구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커튼 멀쩡해요 정신이 썩어서 그렇지 자 김경재 김경재 그 사람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악의적인 이미지를 퍼나르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한민국 독도수호연합총재라는 자가 자신의 밴드를 이렇게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기영과 같이 찍은 사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락이라는 사람의 자신이 어 그 활동 내역들을 모든 사진을 퍼날라서 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후국 감옥 분재인 하야라고 하는 어 그 수구집단 태극기 태극기 진성빨갱이 집회에 참가한 사진을 올렸고 국민주한 자유대한민국의 광화물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기 들고 같이 찍고 있는 사진 네 여성분 같이 찍고 있는 사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옆에 보면 자유한국당 활동했던 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합통 유세 뭐 이런 거 자 오른쪽에는 뭐 행주치마 의병대라고 하면서 성조기가 같이 들고 있는 네 아줌마들하고 다 같은 덩어리에요 다 같은 덩어리 네 거짓선동 이게 대본을 대본을 썼어요 이재명 김그재한이라고 비밀참노 네 주의를 물리쳐주셨으면 일동이 주의를 물리쳐서 이 얘기해보게 라고 하면서 자작극을 모의한 듯한 내용을 대본까지 써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을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 안 그래요 사람이 좋다라는 옷을 판매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좋다라는 어머님은 자신의 성함을 넣지 않고 또 악의적인 이미지를 터나르면서 재판이 연기된 게 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의적인 예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나 게시글 올리면 거기에 호응하는 듯한 글들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자는 조원진 지지자인 것 같은데 제주의 중심 인터넷 신문 뭐 이렇게 가지고 양대영 네 어 뉴스 뉴스 라 라민 제주 타임 제준과 뉴스 타임 라인 제주네요 뉴스 라인 제주 라는 걸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장관 같습니다 조원진 지지자인 것 같고요 저는 조원진하고도 한표라고 봐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편수목 봐도 답이 나오죠 이 박지상이라는 자 이 자는 한국전력공사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 자는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죽어라라고 썼습니다 네 이참에 깔끔하게 가라 정과추라고 썼어요 자 경찰은 왜 수사하랍니까 이 자 얼마 전에 광주의 어떤 시민 촛불행동의 회원인 시민이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카톡에 단톡방에 글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까지 불려가가지고 수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면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죽으라고 썼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왜 수사 안 합니까 네 오의가 없습니다 자 이 유인걸이라는 할아버지 이 사람 또 악의적인 그 유튜브 영상 계속 퍼나르는 자고요 네 우선 풀려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방산이라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방산 이회 이회영 본인이 언론이 출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가짜뉴스 생산지 민주당 이라고 쓰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물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본인이 써내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복사해서 이 멤버들이 댓글 댓글 부대 이 작자들이 퍼나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기학 이 사람도 뭐 지금 국민의힘 출신인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출판기념이 올려져 있고 네 그리고 법수시모 이 사람도 퍼 날랐고요 가짜 유튜브 채널 퍼 날랐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박경호산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같이 서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네 단톱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그 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에만 나와있냐 들어가있냐 아닙니다 이 자들이 활동하는 방 대다수 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활동했던 댓글 부대를 보여드렸고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 아까 이 자 보여줬죠 이 자 보여줬죠 정승환 정승환이 누구냐 자 제가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확신을 못했는데 네 대다수 윤석열 관련자들 윤석열 어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것으로 보일 네 출마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자 바로 이 자입니다 정승환 네 이 자를 누구냐면 바로 이 자입니다 국민의힘 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 남동구 네 남동구 의원 공직선 법사 11일 사퇴기한 사퇴했다네요 네 22대 총선 출마 선언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넥타이 차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출마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높은 사람이고요 높은 사람이고 자 그리고 강갑수 이 사람은 아마 뭐 지금 딱 배경을 봐도 뒤에 수구지폐에 참가하는 사람이고 뭐 목사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강기윤 창원에 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 창원에 뭐 찾아볼게요 강기윤 바로 뜨네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바로 뜨죠 네 강기윤 현직 의원으로 확인됩니다 경남 창원씨 자 이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안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방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동일한 방에 비슷한 같이 활동하는 방에 대다수 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강길환 이 사람은 경찰 쪽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길환이 누군지는 우선 지금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저런 사람들이 현직 의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구임 아 이럴 수가 강길환은 아직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경찰인 것 같아요 경찰인 것 같고 이런 수성경찰서인지 경찰 관련되어 있는 자도 있는 것 같고요 국제라이언스협회 강남스타 라이언스클럽 회장 갈충로 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박진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박진 갈시가 있네 희한한 점 대충 윤석열 인수위에 박진이 들어가 있었죠 박진 자 강서구의회 이자연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강서구의회의 이자연 국민의힘 부산이네요 부산시 강력시 강서구의회의 이자연 관련된 현직 의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유인회 강북구의회 부의장 유인회 네 확인되고요 자 그리고 강서구 울산 이 사람 또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빨간 넥타임 강서구 강서구 국민의힘 제가 확인 다 시켜드릴게요 강서구 울산 강서구 울산 북구청장이네 네 울산 북구청장입니다 네 자 이 사람 어디 사람이냐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를 했던 사람이네요 국민의힘 네 다 자 그리고 강성만 아트위켄 이라는 걸 운영하는 뭐 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워낙 많아가지고 강성우 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라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DA 회장 다 멀쩡한 사람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 이 여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강솔 네 이 사람 또 지금 보니까 국회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와 있어요 지금 강수현 양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 맞네 네 바로 딱 뜨네 국민의힘과 아닌 사람이 없어 자 보세요 강수현 바로 딱 뜨잖아요 네 바로 딱 뜨네 양주의 이 사람 어디고 지금 양주 당협위원장이네 아닌데 양주시장 아이고 이 사람 양주시장이네 양주시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연합뉴스에서 출연하기도 했고요 강승원 세이코리아 네 세이코리아 자 강신업 우리 강신업 알죠 한때 그 김건희의 그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네 강신업 변호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네 자 이 여성 강영구라고 해서 강영구 주님과 함께라면 이 할머니는 지금 김진태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진이 발견됐죠 발견되어 와있습니다 김진태하고 같이 알게 뒤에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강연익이라는 사람은 골프 네 강주원이 뭐 자식인 것 같아요 네 강연익 어 지금 태극기하고 성주기 같이 돼있는 사진 강영수 지금 강 기여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거 오늘 밤새는 거 아니야 밤새더라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뭐 5시간 6시간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알 권리 지금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길게 시간을 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잘라서 하기도 그래요 지금 한 번에 다 해버릴게요 강영수 자 강영원 대충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로 이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위원회 강정호 이 사람도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했고요 강정호 네 뉴스창 편집 발행인의 강지훈 네 언론사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자 언론사의 대표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강철구 자 강철구 누구냐 서대문 구청장이네 네 강철구 국민의힘 서대문 구청장 네 예비후보 등록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고요 강철구 변호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많습니다 여러분 자 강청환 한반도 평화 서밋 구국구세 희망전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친일 목사 놈 목사 쪽이지 않을까 대형교회 목사 같은 네 돈 80억씩 받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아닐까 싶고 자 강호 이진승 20대 대통령 후보 선대위 조직 통합본 자 이 사람 또 무섭습니다 이진승 네 대통령 조직 선대위 통합본이래요 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뒤에 윤석열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윤석열 당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배경을 깔고 있고 강홍근 네 군인들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서 있는 거 강홍근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개명 임성도 네 자기 그 손자 사진을 넣었고 임성도 이 사람 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구글로 찾았어요 임명 임성도 임성도랑 윤석열을 딱 이렇게 치면 관련자 다 나와요 네 임성도 목사네 네 목사 이 사람 또 다 목사한 거 보이죠 네 목사 황병식 네 자 동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자입니다 네 동다은 이 자가 이 지금 대선 전부터 이걸 했던 단장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경기 시흥갑 이 사람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참 공천 자리 받았더라고요 경기 시흥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경영학 박사 유창현 ISO 선임위원 유창현이라는 자 뭔가 직책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대국본 정광훈 정광훈 쪽 권한극복 TV 이형석이라는 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정숙 인천광역시 뭐 했던 사람인 것 같았고요 공정숙 인천 쪽 국민의힘 자 광미숙 네 광미숙 국민의힘 관련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통령 진무대행 정영훈이라는 자도 올라와 있고요 네 국민의힘 우태주 네 우태주라는 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상욱 지상욱의 어 관리 그 채널이 하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주강산민위원장 네 이라는 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아카데미 이사장이라는 자 자 지상욱의 계정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홍봉표 자 이거는 다 본인의 폰인지 확인해보면 다 아는 것이죠 자 양평군수 네 양평군수가 그 욕 그 양평 그 주민한테 욕한 그 사람 아입니까 국민의힘 출신 권순독이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순독 이 사람 무슨 사람입니다 권순독 흠 흠 이번에 출마하기로 되어 있고 네 자 권순독이 누구냐 뉴스 보여드릴게요 권순독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위원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거죠 권순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네 네 이 자가 인천에 이번에 출마하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최근에 총선되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없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 총섭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금계 김진석 경제학 교수 아까 금윤 이 자도 KMGSTV라는 걸 운영하는 자고 아기지 우리 이미지 퍼나라는 자였고 기독장교단 사무국장 송창현 헌 네 자 김포에 출마하기로는 김경환 국민의힘 김포 시장에 출마를 했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김기순 국회 국회 여성 수석 수석을 여기만 김기순 김기순이라는 자 네 자 그리고 김규남 이 사람 조선일보 관련된 자고요 트루스 포럼이나 어 약간 그 트루스 포럼과 같은 그런 친일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일배 쪽인 것 같아요 네 일배 쪽에서 키우거나 트루스 포럼 같은 그런 신천지 관련된 거 자른 것으로 제가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총선 승리 필승이라고 적혀있는 김기상 구의원 김기상 네 성내 1,2,3 등둔 1,2,3동 둔촌 1,2동 1,2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네 강동 강동구네요 네 그리고 김기석 이 사람 또 국민의힘 박웅민의힘입니다 네 또 여기는 김기인 김김이라는 자 봉사단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날 동구의회 의장이네 아이고 의장이네 봉사단체 아니네 김기정 네 김기정 이 사람도 관계되어 있던데 윤석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된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네 어 김기정 의장 네 인터넷에 검색하여 다 뜨네요 네 자 이 사람은 또 국민의힘 다 국민의힘이에요 부산 연재구의회 네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 김기하 동해 강원도 동해 김기하 자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실제 이 댓글 부대들이 김기현을 밀었고 김기현을 밀었고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댓글 부대들한테 고마 감사의 인사통도 올렸어요 이 방에 직접 어우 죄송해요 말을 너무 많이 가 목이 좀 발간한데 한시를 향하고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내일 저희 딸내미 빨리 어린이집 태아줘야 된다 아 진짜 김기현 다른 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빨리 나와야 될 긴데 김길태 할아버지 네 한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인 것 같습니다 김낙삼 혹시 뭐 이거 윤석열 관련된 그 건설사는 아니겠지 김낙현 김난재 왜 이낙연 이다균 지휘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다균 지휘자가 이렇게 이다균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것도 저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볼게요 김난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다은 목사 김다은 목사라고 있고 이승만 광장 광화문 김대한이라는 자가 들어있고 김도연 김도연이라는 자도 윤석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도 아마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연 우선 넘어가기 빨리 넘어갈게요 김동길 공정과 상식 양재동 뚝방 포럼 이렇게 돼 있네요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정일보랍니다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자꾸 마구 남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랑 찍어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는 김동돈 이렇게 적혀있고 김명범이라는 분 올려져 있고 아시아뉴스통신이 올려져 있는 이 사람도 뭔가 직책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신 갑자기 김명신이라고 이름이 생각나니까 혹시 김명신 과거에 그 김명신?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있었고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진이 올려져 있고 김미경 김미경 국민의힘의 김미경 있고요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아까 그 김명이 맞네 사진이 너무 다르잖아 국민의힘 김미경 은평구청장 계정이 두 개나 다 있습니다 아동복지 김미경이라는 이 아동복지라는 사람도 가짜뉴스 상당히 많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 김미자 빨리 넘어갈게요 김미자 교수 아국 웰리스 산업연합회 회장이라고 해서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호주 기독대학교 부총장 김미자 김민수 김민수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고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힘 대변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변인이네 이 사람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민수 대변인 이번에 분당정자 무슨 선동규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있습니다 대변인 있으면 말도 안거 아닌가요? 김민경 이 사람도 국민의힘인 걸로 알고 있고 김상배 김상수 용인 관련된 장골로 보이고요 김상윤 김선일 김선희 국민의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아까 또 나왔네 김정일이 또 나왔지 김성일이구나 선일 성일 남명규 당협위원장 김성태 김성태 김성희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윤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간첩입니다 국민의힘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입니다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활동했던 국민의힘 간첩 김진성 같이 활동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소정 변호사 TV조선에 나오는 김소정 변호사 네 네 나와있고요 네 부산 관련된 걸 이렇게 올렸으면 장재원 돼 있고 부산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자기가 신동화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김송환 이 사람은 아마 권영세하고 관련된 자인 것 같아요 김송환 권영세하고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김수범 네 이 사람은 또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 네 한의원 원장인 것 같아요 우리돌 한의원이라는 외국인하고 찍은 이렇게 있고요 안보총연합의 김수열 이라는 자도 있고 김수영 국민의힘 젊은 보수라고 해서 김수영 국민의힘 윤석열을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김수용 이런 자 김수일 김수정 백금산 국민의힘 동대문구 백금산 동대문구청장 예비부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수 네 이런 사람들 자 김진성 같은 자들 많아요 김양수 이 사람들 또 있고 동민인 김영근 광교동 지금 배현진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죠 배현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배현진 있죠 이렇게 배현진하고 같이 찍은 사진 다 국민의힘 관련된 자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 김용민 목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예비 회복을 위한 자유심이 있는데 친일 기동 목사들입니다 친일 계동 목사들 자 김영선이라는 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도 무대 가수들 김용호 네 김용기라는 자 이 사람 또 국민의힘 관련된 것 잔고로 확인됩니다 아 라이언스 클럽이네 라이언스 클럽 관련된 자도 있습니다 자 김용구 이런 자도 있고 김용만 부천 성령외과 부천 성령외과를 운영하는 김용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의사도 들어가 있어요 김원길 네 김유수 통일 테마기행 민주평화 자문 통일 자문위 부산강서구협의회 네 김유수라는 사람 자 김유진 네 자 그리고 김윤성 김정무라고 이렇게 강신선이라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강신선이를 하고 같이 친한 자가 누구냐 신천지 홍보대사인 네 손경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손경찬이 강신선이라고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천지하고도 연관성을 좀 열어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드리고 해서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네 되어있고요 김정택 다 이런 사람들 전부 국민의힘 관련됩니다 김태일 이 사람 조선일보의 오피니언의 이승만 우표 발언을 한다는 네 트루스포럼 관련자인 것 같고요 네 김필래 김필래 윤석열 김현지라고 해서 아마 김기현 당대표를 그 열심히 도와 도와줘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방마다 있었어요 김현상 네 김현상 또 국민의힘입니다 네 거의 다 들어가 있어 김현구 자 김형남 국회의원 예비후보 화병 화성시병 자 다 국민의힘이에요 대자수 아 김영수 김영수 이거 보여드렸죠 아까 전에 독도 독도연합 네 김현수 보여드렸고 김호기 안락세마을공부 이사장 김홍근 네 무슨 방송하는 것 같아요 남인순 남인순 이분은 민주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원구 윤기섭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많이는 없고 초대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 손갑석도 있습니다 네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옛날에 예전에 뭐 초대 다른 사람이 일부러 초대했거나 자기가 그 방에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노원구 윤기섭 자 노윤상 아이씨 이거 말하기는 약간 신천지 삘 나는데 당찬 여성의원 이지화 네 머리 벗어요 머리 와 머리 스타일 참 아휴 인상 더럽다 아무튼 그런 대통령 국민특본단 위원장 장승희 윤석열 시민사회 특위 위원장 이런 사람도 대통령 관련된 자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애국순찰팀 누군지 아십니까 황경구 자유총연맹입니다 네 그 관련자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애국순찰팀 자 그리고 동아연연합회장 최문영 류미나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 지금 이슈팩트리 언론에도 나오는 유병찬 네 보장 관련된 사람인 것 같고 뭐 이 사람은 무당인지 뭐 노래 부르는지 유수경이라는 자 유재택 혹시 뭐 아는 사람 혹시 있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인 중에 아는 사람도 있는지 이 사람은 목사인 것 같아요 유재섭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뭐 이렇게 적혀있고 유종하 이 사람은 또 국민의힘 관련자입니다 민영기 박감상 박갑상 박갑상이라고 국민의힘 관련자인 걸로 확인됩니다 박건휘 여의도연구원 박건휘 박방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 총괄본부장 박기영 국제지도자연합 네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 국민이 내 한민족의 하늘이 열린다 약간 이거 신천지필라는데 박말수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박소영 박소영 국민의힘 맞죠 박성중 박성중 아시죠 박성중도 상당히 많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서초구 네 여러 방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성윤 박성윤 이 사람은 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윤 한번 찾아볼게요 박성윤 치면 바로바로 탁 나와요 자세히는 안나오네 우선은 박성윤 박성호 민주평통자문위원회로 되어있고요 박수아 안전도시 대구 만들기 대구 관련된 장인 것 같은데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뭐 이렇게 되어있는 박수부라고 하는 사람 박수영 박수영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박수영 박수영은 누군지 아세요 박수영이 친륜이에요 친륜 윤세결 친구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방직의 또 친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인명 여의도 연구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댓글 알바 단독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똑같죠 맞죠 박수영 박수정 박승환 UCS 저널이 나와있는 월간시사 박양수 박영상이라는 자 박영섭 박용삼 이 사람은 민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민생담 박용호 이런 사람도 있고 박은미 성남시의원 박은미 박재희 이 사람도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 안 보였구나 죄송해요 큰일 나버렸다 죄송해요 제가 채팅창 안 봤으면 큰일 나버렸어요 박재희 박용호 좀 더 빨리 넘어가 박용삼 이 사람 민생당 박영섭 박영상 빨리 넘어갈게요 박영수 박영수라는 사람 아는 사람인지 빨리 박승환 박수정 여기서 박수영까지 박수영에서 박수정까지 했죠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박정순 태극기랑 성적이 들고 있는 아주 할머니 박정하 박정하 교수라고 적혀있습니다 의사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 박종탁 박주선 박주선 국회의부터 들어가있습니다 박주선 4.15 부정서가 박준희 박지열이라고 멸공 이렇게 적혀있는 사람들 박진우 박진우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국민의힘 관련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박진우 광주시 국민의힘이네 아이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 네 아 이 사람도 서대문구 국민의힘 서대문구 쪽이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정치외교 변호사 네 이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진윤부터 해가지고 네 변호사 박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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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국민의힘이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박판순 국민의힘이고 박필규 박영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준 부산시장 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영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박영준 보이시죠 박현우 이 사람은 얼굴이 확대가 잘 안되는데 대통령실에 초대받아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백은강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1시를 넘기겠어요 지금 1시 7분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흑까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백은강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사진은 약간 빨간색 넥탈을 맺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는데 부산엑수포 범시민 인천 인천협의 상임위장 이호용 부산엑수포 관련된 자입니다 이런 걸 알려준 거 세계경호연맹 의장 이건찬 이건찬 이건찬이라는 자입니다 이건찬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건찬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저번에 안혜옥 회장님 방송에서 보여드렸을까요 대한경호협회 회장 이건찬이 최하성 회장과 손잡고 세계경호연맹 공식 지정사업 진행이라고 해서 이건찬 회장 한루 명품 브랜드 최야성의 최야성 회장 오른쪽 네 자 이거 이 마스크 보이시죠 네 여러분 마스크 이거 마스크 아세요 이 마스크가 어디서 났느냐 예전에 어디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용 마스크 자 이게 뭐냐면 윤석열 마스크 용 치면 나와요 자 이 마스크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막 친일파다 일본의 뜻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정체가 뭐냐 사람들 궁금해하시는 많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브랜드 만든 이건찬이라는 사람 네 이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찬 네 그러니까 지금 안혜옥 회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안혜옥 회장님이 이거 지금 김진성을 트레이닝했을 경우는 분명히 경호 관련된 자율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소름이 짝 그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물론 이걸 확인해봐야 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니 갑자기 소름이 그냥 끼치더라고요 괜히 대한경호협회 회장 이건찬이라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 이남준 이런 목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교회 관련자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신천지 관련된 것 손철훈이라는 자도 TV 프로에 나온 것으로 보아 어느 정치인이나 국민의힘 관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있네 나오네 손철훈 출마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부평구청장 손철훈 전 시의원이 인천 부평구청장에 출마했던 뉴스가 있네요 손철훈 있습니다 송병민 북구의회 구의원 부산이네요 부산 부산 들어가 있고 송석준 상생과 조화라고 송석준 이 자도 제가 알기로는 네 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네 윤석열 캠프에 송석준 앙병길 등 국민의힘 의원 추가 영입 네 송석준입니다 송석준 이 사람도 국민의힘입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노선 공약 2010 포함 적극 관여 감사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 송훈 송훈 이 사람 또 무슨 방송에 나오거나 했던 사람 이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신경원 궁포시의회 부의장 신동원 네 신동흥 목사인 것 같고 신봉규 신종용 신충식 이 사람도 지금 딱 어퍼컨 날리는 자세 보세요 네 딱 신충식 심규원 심연보 심연보 한국기자연합회 대표 기자연합회 대표의 심연보라는 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건모 양건모라는 자 양기열 국민의힘 양기열이고요 아까 인터넷 신문 얘기했죠 한 에스터 기도원 한 에스터 기도원의 에벤에셀이라는 사람 에스터 댓글 네이버 댓글 조작단 에스터 기도군 동봉부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쎄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용도구의회 의장 이경민 박경준 기자와 같이 악수를 하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세훈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훈 원유철 원유철 여러분 아시죠 국민님 확인은 안 됩니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유병완 국민희망위원회 파라곤 1층 2022년 국민희망위원회라고 해주고 유영열 시민연합방송 신임연합방송 윤상금 경찰학 박사 경찰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윤석준 목사인 것 같고요 윤여연 박사 부동산 부동산 관련자 부동산 카페 여러분 뭐 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윤여연 부동산 관련자 윤영선 수구집회 참가한 것 같습니다 아주 할머니인 것 같고 윤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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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도 관련되어 있는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나시 있네 하여튼 국민의힘 관련된 자는 대사 다 들어가 있다니까 윤영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제가 지금 약간 낯이거나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게 찍힌 사람들은 중앙일보나 조중동 같은 기자들도 있어요 지금 기자 칼럼 쓰는 기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안산사랑의교회 윤치환 네 윤환 윤환 이 사람 뭔가 좀 많이 보는 사람 같지 않아요? 윤환 맞네 용인시의회 의원 윤환 네 이강덕 포항 이강덕 뭐 이강덕 포항시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경록 위원장 센터장 경영지도사 산업 카운셀러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경리 부산에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인가 봅니다 이경리 이경호 이경호라는 사람도 있고 빨간 넥타이가 보이죠? 이금봉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 왜 하는 거야?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닌가 진짜 이금순 이동수 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계화라고 이금수 이동수 KT전화 이동수 이성구 교수 목사인 것 같고요 이성수 국민의힘 이성수 이세창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 알법한 사람 나오죠? 이제 이세창 아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이세창 이순신 추내병원 병원에 또 의사 나옵니다 이순신 이사들이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헬기 특혜 같은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승민입니다 이승민 이양재 부산 생방송 투데이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양재 이영남 물에 관련된 이영렬이라고 해서 윤석열하고 찍은 영상까지 찍었더라고 같이 서있는 영상 네 영상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같이 사진 찍는 영상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임숙 세종이와 라이언스 클럽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재동이라고 해서 유승민하고 안철수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이재동이라는 사람도 올렸습니다 이재만 그리고 이재민 할머니인 것 같고요 이종배 이종배 이 사람이 중앙일보에 네 이종배 의원인가 아 이종배 의원이네 이종배 서울특별시 이종배 이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잖아 네 얼마 전에 보소고발 난발하는 인간 아니야 이거 맞죠 여러분 네 보소고발 난발하는 인간이 들어가 있네 와 환장하겠다 진짜 이창진 이사도 국민의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한수 네 임예구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이라고 해서 박근혜 관련된 사람인 것 같고 임종철 임종철 이 사람 또 국민의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성 이렇게 윤석열 찍은 시계를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요 이거 김용동 관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드로이 김용동 의원 임주성 임주성은 누구지? 두 번이나 올라와 있네 임주성 누구지? 네 좀 전에 사진 증명사진 젊은 사람 조선일보 기자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네 아까 조선일보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임주성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주성 장병환이라는 자는 민생당인 것 같아요 민생당 민생당인데 이렇게 이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요 송중기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이 떠올려져 있습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람도 국민의힘인데 약간 관료증적인 것 같아요 송중기 장인숙 이 사람은 보니까 대구인 것 같아요 경북요고 재경동창회 이렇게 갈 단합대회 국민의힘 대구 쪽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장인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TV 모니터에 나온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등포구의회 의장 이용주도 있습니다 이용주 아시죠? 이용주 정세열 동작구의원 국민의힘 전총주대 교수도 있습니다 정원희 조관식 정책전문가 조관식이라고 적혀있는 국민의힘 있고 라니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경산식 제12대 국회의원 후보라고 해요 이 사람 예전에 떴는데 지금 안 뜨더라고요 이순신 옷을 입고 이번에 출마하나 봐요 조국내 대구 조은희 국회의원 리더라고 적혀있는 조국내 김기현 당대표 SNS 대구 본부장 국민의힘 관련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람 조시철 최고위원 교육연수원장 남산현 감리교회 조원규 한국안전신문 회장 언론사의 회장입니다 주명식 정의행동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이 할배 가짜 뉴스 퍼드라는 중앙당 원로고문 조강현 이 사람 얼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많이 보셨죠 이건 좀 더 아까 보여드렸고 지승호 이 사람은 또 뭔가 낯이 있어요 지승호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조선일보 기자 아니야 왜 이렇게 낯이 있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띵띵하기가 얼굴 딱 봐도 딱 티타 나잖아요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오래 지체되니까 우선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차화열 국회의원 후보 평택시 갑 차화열 평택시 갑에 출마하는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창용 김경수 도지사를 폭행했던 청창용 이 자가 아까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독방에서 지들끼리 가짜 뉴스 로 모해받았던 자죠 최갑식 무궁화 이게 좀 무서워요 무궁화 이게 뭐냐 무궁화 클럽이거든요 경찰 무궁화 클럽 무궁화 클럽이 경찰의 공무원의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친밀도가 친목 모임입니다 무궁화 클럽이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라 잘 알아요 무궁화 클럽의 회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갑식 관련된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장인가 네 세갑식은 회장은 아니네 무궁화 클럽 관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채봉호 WKC 세계 한류 총재 자유 아시 자 총재 유라시아 협 뭐야 이거 유라시아 협회 상임 위원인 것 같아요 이런 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학 네 목사 신부인 것 같고 최원현 최 박사 상당가페 가전에서 올리는 사람 최진학 분포시 당위원장 최찬훈 이 사람도 국민의힘 관련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현숙 최인우 총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단 구국방송 이영남이라는 사람 수구 유튜버 한선심 홍석주 거의 다 해갑니다 황국주 국회의원 현직 의원이죠 국민의힘 황복연 시인인 것 같습니다 시인 최종 문외상 빨간 넥타이를 딱 내고 황영각 이 사람도 국회 관련된 시의원이 기초인인 것 같습니다 황영각 황종석 그리고 아까 전에 김신혜 도서술판 시내피아 대표 김신혜 가전에서 퍼다르고 있고 김수일 부산위원장 대명 김수희라고 적혀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이회영 이 사람 기자 출신 아닌가 싶은데 이희영이라는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송석구 이희영 약간 냄새 나요 이희영 어 찾았다 한국 NGO신문 한국 NGO신문 운영자구나 수필과 정보체계학 박사 화랑 대문인의 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런 자가 윤석열 밑에 붙어가지고 진짜 이희영 나는 자입니다 정석구 춘천시의원 이미옥 이미옥 됐네 다 됐네 다 됐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국민의힘의 간첩입니다 민주당 당원인척 이낙연 지지자한테 오랫동안 달라붙어서 활동하는 민주당원인척 활동하는 국민의힘 간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정민혁이라는 자입니다 이 사람 저는 올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연락체도 알고 있고요 조직적으로 이낙연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낙연 지지 단톡방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 자 중에 깨시연이라는 단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구도 이런 수 단톡방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대선 때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사이다 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다 혹시 이런 거 많이 올리는 사람 이낙연 쪽 관련된 트위터 이런 거 보시면 사이다라는 아이디 쓰는 사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완전히 악질입니다 악질 국민의힘 간첩입니다 간첩 김진성 같은 자 위장 간첩 이런 것들을 퍼달랐고 아포요 이런 영상들 퍼달랐고 사이다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이다 민구 그 사람하고 한패거리 한패거리 네 자 영상도 올리고 막사나 이제는 깜빵 가야지 이렇게 올려요 네 바람피움 같아서 입 잘한다 거짓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가 이런 악의적인 글 같은 거 터나르는 자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자입니다 이 사이다 혹시 단톡방에 이상한 글 남기거나 하면 사이다인지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서해바다 신당 창당이라고 돼 있는 네 서해바다라는 이 자도 이재명 당대표를 거의 완전히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네 이 자는 이런 자기들도 불법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그런 걸 다 가리고 하는 거예요 가리고 네 가리고 하면서 민주당 내 간첩입니다 간첩 네 이 자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특정했습니다 아까 정민혁이라고 네 특정했고요 이런 사진들을 퍼나르고 민주당 내에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자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퍼나르면 쫓아내거나 하니까 이낙연 쪽에는 조금 통하거든요 이낙연 장톡방에 지지자 커뮤니티에 가서 이런 걸 퍼날라요 문펜이나 젠틀제임 이런 데 가서 퍼나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정체는 뭐다 북짐당입니다 서해바다 정민혁 정민혁 이 사람의 원래 보통 카톡의 이름은 이낙연 전 대표님과 함께 신당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트위터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태라는 자도 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방입니다 다른 단톡방 여기도 조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조직원 올려드립니다 이낙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낙연 이낙연이자 광주에 살고 있고 직접 올렸죠 이렇게 후시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자 김건희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점 돼 있는 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자도 들어가 있고 자 이 방안에 나경원을 초대했습니다 네 나경원 또 이 방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자가 나경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네 한때 나경원을 초대했었어요 한때 그 경선 때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을 초대했었습니다 자 박성중 이 방에도 박성중이 공 들어가 있고요 박진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박진우 자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방은 대선 전부터 만들어졌던 방입니다 대선 전부터 조직된 방이라서 완전히 활동하는 놈들만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자 박춘희 이 자도 이번에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박성중 아까 보여드렸고 서해바다 성일종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알죠? 악질 완전히 맨날 막말하는 성일종 근데 성일종 아 성일종이 아니구나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국장 정만성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정만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건찬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찬 이건찬 들어가 있고요 오세훈 또 들어가 있고요 자 융상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융상현 네 자 또 누가 들어가 있냐 이봉규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 가짜뉴스의 옹산지 이봉규 TV 그 자가 이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자는 대선 전부터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선 전부터 이 방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전부터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 충분히 했고요 네 이건 뭐 수사기관에 확인을 알아보면 알 거예요 이현숙이라는 자 이 자도 상당히 많이 악의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퍼다릅니다 네 자 장갑수 아까 전에 그 단톡방 방장 네 이 자도 같이 1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네 매불 나오는 놈 네 맞아요 네 그 놈이에요 자 황교안 황교안 또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웬만한 사람이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자 김사랑 아까 들어가 있는 또또가 또 들어가 있죠 네 김성우 윤석열하고 같이 두팔벌 이렇게 만세하고 있죠 사진 김성우 국민의힘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이 자도 국민의힘 관계자인 걸로 확인했고 제가 알기로는 김승식 네 딱 봐도 국민의힘 느낌 나죠 김수열 이 사람은 지금 농협이 뒤에 배경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네 자 대구경북 능금조합 조합장 서병진 네 서병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수라고 해서 윤석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박병수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박병수도 있고요 석경윤 대구사람인 것 같습니다 뒤에 바빠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구사람인 것 같아요 많아요 송혁이 한국자유총연맹 자 송혁의 송혁의 한국자유총연맹 네 관련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송혁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자 아까 전에 있었던 이경록 위원장 또 와 있습니다 이 방에 네 이렇게 중복적으로 여러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없다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윤현이라는 자도 들어가 있고 전홍배라는 자 이 사람도 국민의힘 관련자가 아닌가 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홍배 정경두 자신의 손자인지 아들인지 사진 올렸던 자 올려져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 가짜 활동하는 댓글부대 대원 정명수 딴방에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 LED 그린전기 엄재찬이라는 자도 들어가 있고 홍석준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죠 홍석준 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성일종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봉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때 자 권우문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네 네 관련자 자 김호기 아까 전에 이 사람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다 반복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박정필 이 사람도 아까 전에 또 들어가 있었죠 백은광 이 사람도 들어가 있었고 네 유정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처음 보고 이세석 다 빨간 내 타예요 이수원의 정직한 TV 이수원이라는 자도 들어가 있고 인지연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나시이 거예요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나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국에서 수부집회 거기 맞네 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이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 인지연 변호사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하고 윤석열 합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현수막을 보시면 알아요 현수막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상당히 악의적으로 악의적인 글들을 막 퍼나르잖아요 맞죠 네 다 같은 덩어리예요 걔네들 마치 아닌 것처럼 따로 얘기하는데 박근혜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박근혜 파리하는 네 한 통속입니다 이헌승 이 사람은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전옥주 네 전옥주 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전옥주 하태경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태경 하태경 근데 요즘에 윤석열 단톡방에서는 빨갱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참 제가 하태경 욕하는 글들이 갖고 간혹 올라오더라고요 빨갱이라고 네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면서 네 막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태경 방에는 지들 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태경 방에는 조용히 있고 그 댓글 알바하는 놈들이 지들 윤석열 지지단톡방에 따로 가가지고 하태경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데도 잘 참 자존십도 없는지 그거 붙어가지고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박강로 다 보여드렸다 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방 중에 한 방에 실제 윤석열이 실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 기점 때 이 분이라는 자가 자신이 제가 유튜브도 찍고 열린공감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자신이 이것 때문에 감방 가는 거 아닌가라고 겁이 나가지고 겁을 내면서 그 안전빵 자신이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나 혼자 죽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윤석열을 당시 그 단톡방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방을 나가더군요 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도 그 방에 초대가 되었었고 이 멤버들 중에 일부가 실제 윤석열을 직접 만나서 표창장과 임명장을 받았었습니다 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들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퍼나르고 글을 조합해서 공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댓글 부대가 움직인다는 점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되고 이 모든 내용이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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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이것을 수면 위로 올리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제대로 대대적으로 되어서 지금 김진성 같은 자가 또 있다라는 걸 이걸 알려야 됩니다 진짜 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아리에서도 계속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어요 가짜 유튜브 링크를 계속 띄우고 있고 이게 대선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 집단들이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정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념으로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하고 괴담 선동 거짓 선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 제기하는 우리들을 상대로 선동도 한다고 합니다 공격질을 한다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 만든다고 그게 여론의 프레임의 선점하거든요 프레임의 선점 자신들이 저지러놓고 그것을 남한테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무지랭이들 정치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믿게끔 세뇌시키는 거죠 저자들의 악마입니다 악마 이미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 자들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들의 끝 이 자들이 항상 퍼나르는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퍼나르는 글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나요 이 자들의 끝은 뭐냐 좌파 척결 군대를 동원해서 좌파들을 모두 죽여라라는 게 이 자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 글들을 이태원 참사 때부터 계속 퍼날랐어요 그 글을 지금도 가끔 그 글이 보여요 제가 김진성이가 아까 어떤 언론사에 글 남겼던 독재 언론에 그나마 제일 얌전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 글하고 같이 올라온 글 중에 한 개가 좌파 척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좌파들을 모두 척살하자 라는 게 그들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이 자들은 하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김진성 같은 자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최대한 제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그나마 깨어있는 언론사들 중심에서 제보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대형 채널에서도 이거를 알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출연을 해서 그 상황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제발 민주당 가만히 있지 말고 민주당에서 정치권에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언론이 전혀 안 실을 거예요 왜냐 한통속이니까 한통속이니까 절대 안 실을 거라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명백백기 이런 것들을 서면 위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십시오 지금 1년에 이태원 참사부터 지금 모든 1년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그때마다 이 자들은 그걸 덮기 위해서 대체계의를 냈고 그 대체계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지령을 내리고 여론 선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지된 것을 기자들이 보도했고 거기에 이 관련된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지령된 똑같은 메시지를 입으로 꺼냈습니다 다 한통속이었어요 다 한통속 지금 의사들 한통속이라니까요 의사 들어있는 거 봤잖아요